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멘토님 저 종목 바꿔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원래 이게 우선주는요. 진단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를 대부분 진단을 해드리잖아요. 일단은 우선주가 지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일단 해드릴게요. 그러면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6만 5천 원에 60%예요. 6만 5천 원에 60%예요. 처음 주식에 그때 모르고 이자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보고 한방에 샀어요. 한 번에? 100%라는 건가요? 아니요, 60%예요. 60%요? 네. 지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시죠? 네,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는 계셨어요. 알고는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경험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주가 보통주하고 주가가 약간 비슷하게 언뜻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더 잘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거래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주식을 샀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시세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된 목적은 시세 차익이죠. 배당보다는 그렇죠? 이제는 그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당의 경우에는 우선주는 물론 배당이 우선한다고 해서 우선주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무에 대한 변제에 우선한다고 해서 우선주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주를 매수를 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봤을 때 주가는 삼성전자의 보통주가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주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사면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 올라가는 시즌이 가끔씩 예를 들어서 거래가 적은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그때 우선주의 수급에 몰려서 올라가거나 우선주들만의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주보다 보통 약해요.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올라간다면 보통주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선주도 역시 어느 정도는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 2년 됐어요. 그 중간중간마다 배당은 받으셨죠? 네. 배당은 지금 했을 거예요. 배당과 배당 플러스 알파로 해서 6만 5천 원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매수 가격이 오면 배당까지 봤을 때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기 60%를 다 들어갔으니까 이런 비중을 좀 줄여볼까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주랑 우선주랑 처음에 샀었을 때 빅차이가 거의 9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80 몇 프로 돼가지고 빅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제 목표가까지 오면 이제 주식을 좀 사태도 보고 할 줄 알아가지고 기회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목표까지만 오면 저는 다 털어버리고 다른 거 좀 하고 싶어서요. 목표주가가 지금 사실 매수한 가격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 매수 가격만 오면 저는 이제 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보통주하고 보통주를 너무 못 따라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보통주가 먼저 올라가면 우선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에 따라서는 보통 우선주가 좀 더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선주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좀 이루는 거죠. 제 목표가까지는 제 주문가까지는 올까요? 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시간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6만 5천 원까지는 차라리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6만 5천 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를 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주식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선주 다음에 이제 이거 잘 팔고 나오면 우선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시겠죠, 그렇죠? 이 종목은 6만 5천 원까지 잘 끌고 가셨다가 그때 수익으로 확실하게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